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폴레쥬 폴레가 아니라 폴레쥬예요 아무것도 있네 호나가 폴레 어 폴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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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우 아무우 소리는 아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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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완명해라 아무우 나 오키즈카페 다니고 와요 어디 갔는데? 키즈카페 키즈카페? 맞아 너 언니 친구가 생일파티에서 너는 덩달아 가는 거야? 누른게 맛있어? 이게 뭐야? 아우 이건 안가서 이건 안 봤어 진짜? 넌 니가 고혈 안 났잖아 이거는 두 개밖에 안 봐요 이거는 두 개? 이거는 두 개만 만들었어 신데렐라 깨끗이 빨리 씻어 빨리 쌀을 씻어서 밥을 하도록 해라 신데렐라 순데렐라는 어디 갔느냐? 순데렐라 땀뚝은 어디 갔냐? 빨리 와서 청소를 하도록 하여라 쌀을 깨끗이 씻어서 오늘 밥을 맛있게 쓰여라 알겠느냐? 네 너무 착한데? 나 마녀인데? 뭐야? 나 마녀인데? 뭐야? 알았어요 난 마녀다 넌 사과를 줘야겠다 나보다 이쁘게 생긴 것 같아 나보다 이쁘게 생긴 것 같아 아무도 안 돕고 언니가 사준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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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탕수육 어머 미국에 넣는거 같아 외국에 공부한다고 한국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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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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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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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